우리 공화당은 122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기금 집행률이 37.6%에 불과하고 기초지자체는 18.9%로 특히 더 낮다면서 광역단체 내 구군의 지방소멸기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모든 기초단체를 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며 몇 개 구군을 합쳐 권역별로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. 우리 공화당은 지자체가 지방소멸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.